자, 이가 부러워, 이가 부러워, 좀 이따 들어 가세 야 이 놈들아, 이거들아, 우려해서 넘고 사는 나라 이러면 너와 내가 요삼글까 싶어 나라가 나라가 나으려면 나 씨끗다 우리가 믿고 왔다 우리가 믿고 왔다 다가? 믿고 왔 sof아 나무 지만합니다 그 노래는 좀 멋지다 이 손이 다가서 놀아itch자 해라야 할 수 있냐 이거 한집씩 하려고? 한집씩을 여기로 바로 символ적을 주지요 어디 계시보나? 어디 계시보나 어디 계시로 하냐? 가동만 교부리라 저 공연을 불러말 수 있는 일이다 너무하게 해가서 왔습니다 국민을 사람으로 가기치면 문재인을 끌어내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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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방전 국제왕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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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웅장 어떻게 서 있잖아? 가지? 괜찮아? 내일 돌아갈게요 자 경찰 좀 열어주세요 일단 열어주세요 경찰 좀 열어주세요 경찰 좀 열어주세요 자 그만해 바보같은 짓 하지마 이러마 오디션 손가락을 비어서 요구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실패! 폭발 세부 버리지 않는 국제외교 문재인을 끌어내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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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점을 받아 합리자고 대한민국 관한의 문재인을 끌어내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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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욕사 외교방전 문재인을 끌어내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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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기 압도사기 외교사기 국민의 나라를 끌어 문재인을 끌어 수리chat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즉각 퇴진 즉각 퇴진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즉각 탄핵 즉각 탄핵 앞에 5동차 5동차 뒤로 덧대가 이제 앞으로 더 묻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를 더 묻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앞으로 갈게요 야 나팔 부르지 말로 말로 해 말로 너희들 문제있다 이러면 밥도 못 먹어 좀 기다려봐 3개월만 지나면 너희들 밥 못 참 먹어 이러면 태국민 선동 왕따 외교 혼자인을 끌어져 이 차를 왼쪽으로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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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끌어져 국민을 상대로 타깃치는 문재인을 끌어져 이 차를 이런 식으로 붙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저기 다 가리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붙이라고 가로로 이 차 비롯해서 가로로 붙이라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떻게 해요 야 이놈들아 나팔 이 따다라 젊은 놈들이 그리 세상이 좁아 눈을 보는 좁아가지고 너희들 미래가 어떻게 되겠니 왜 해라 이 밥을 멈춰버리더라 3개월만 지내봐 너 아가리에 들어간 밥이 있는지 바보 몽창고리 같은 이것을 또 알고 저희들이 뭘 배웠을까 저희들이 우리가 모르고 존단하고 괴수하고 있는 이러마 놈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살 것 같아 그 문재인 일파들 똑배로 갔던 그게 너희들이 말려들어가지고 너희들 미래가 있을 것 아니야 세계 최빈공 최빈공 북한가 손잡으면 세계 3위 1번이긴다고 사기치는 문재인을 끌어내자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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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